지지야 이쁘겠지? 잘하자 굴이 어떻게 지지야? 잘 지지야지 잘 좀 한번 찢어주봐 와, 수고이네 구역에서 찢어주면 수고이네요 수고이네요 자, 한번 먹읍시다 저녁 인사가 일본어로 뭐죠? 곤방와 곤방와 곤방와? 일본어? 곤방와 곤방와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되나? 이거?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옥마을에서 일본 분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 역시 최고죠 구미상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디야? 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알아요 맛있어 맛있어 떡볶이 부드럽고 맛있어 맛있어 매추리알 매추리알 매추리 매추리알 돼지 돼지 좋아 켄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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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미트 그리고 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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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터넷 제 상태가 좀 안좋으니까 있었는데 사라졌네 그냥 數 colorful 맛있어 제 몸은 저에게 좋은 음식을 좋은 음식 좋은 음식 좋은 음식 손 제 몸은 많은 나무 우리 몸의 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fish, big fish 이 부분을 먹어볼게요. 이 부분? 네, 이 부분. 영란절 영란절?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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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비 굴비 king 굴비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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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한국에 왔어? 아니요. 우왕 나 안갈거에요 나는 일본에서 2번 지내었어요 2번 지내었요? 네, 후쿠오카엔 그 정도 심각해요?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나는 그렇다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나는 우리 딸한테 결혼할 때 애 낳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쩜 일이세요?